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암시하는 꿈은 현실에서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하거나 미래에 대한 경고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여겨지는 꿈입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갈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 또는 잠재된 불안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종종 무의식적으로 억눌린 욕망이나 두려움이 꿈의 형태로 나타나며 꿈의 특정 요소는 실제 삶에서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꿈은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암시하는 꿈은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희망 또는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신이 길을 잃는 꿈을 꾼다면 이는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암시하는 꿈은 개인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꿈에서 중요한 상징이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할 시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과 여행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꿈은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탐구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은 때로는 위험을 경고하거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쫓기는 꿈은 자신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무언가를 건네받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중요한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이는 개인이 인생의 전환점에 서있음을 나타내며 내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은 외부 환경에서의 압박감이나 불안을 반영합니다. 반면 자신이 누군가를 쫓는 꿈은 내면의 욕구나 목표를 추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호수, 정거장 또는 다른 상징물이 등장할 때는 각각 다른 의미가 부여됩니다. 호수는 감정적 안정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정거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자나 고구마 등을 보는 꿈 임시를 하거나 영리하고 재능이 쓴 아들을 낳을 징조이며 감자나 고구마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은 돈 문제로 고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금전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런 소나기 때문에 개밑대가 물속으로 떠내려가는 꿈. 순간 부주의한 사고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다. 강물이 맑고 깨끗이 보이는 꿈. 자신의 사상이나 사업, 작품 등이 번창하고 일이 잘 된다. 사업처나 집의 입지 조건이 좋음을 암시한다. 오래간만에 장님이 눈을 뜨게 된다.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크고 작은 걸 고르는 꿈. 교정을 하거나 작품 심서 등의 일과 관계되거나 재물의 분배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개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이나 해를 당하게 되는 꿈의 암시. 개가 자신을 졸졸졸 따라 다니는 꿈.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애태우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된다는 암시. 개에게 밥을 먹이는 꿈. 보사나 치성을 들이면 재수가 좋아질 것을 암시하는 징조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꿈. 예기치 않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또는 행운이 약속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자기의 얼굴이 새하얗게 창백해 보이는 꿈.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암시하는 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꿈. 어떤 기쁜 일이 생겨 세상에 알릴 일이 생길 것을 암시.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산길처럼 좁아지거나 울퉁불퉁하고 어두워지는 꿈. 현실적으로는 위험하고 제약이 많은 일을 실행해 보려는 욕심이 있음을 암시한다. 검은 소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꿈. 조상님이 서로 변해 나타나 무언가를 의미하는 꿈. 묘자리나 집안의 일이 생길 거라는 암시. 검은 옷을 세탁하여 걸어놓는 꿈. 부모님 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검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꿈. 사업을 버리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뜻. 꾸금병에 걸려 누울 수도 있다는 암시. 경찰관과 싸우는 꿈. 이사, 전제, 전근 등 일신상의 변동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 고구마 마탕이나 고구마 튀김을 하는 꿈. 새롭게 혁신과 변화를 한다는 암시이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자사의 기술혁신 전략으로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고기를 보고 엮여 먹지 못한 꿈. 육체관계에 대한 거부감. 자신의 성적능력의 두려움을 암시. 고기를 사거나 요리하는 꿈. 고기를 사는 꿈, 고기를 요리하는 꿈은 부를 암시합니다. 고양이가 닭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꿈. 자신의 집 소유인 재산이나 땅 등에 손해를 끼칠 사람이 나타나 피해를 입거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줄 고용인이 나타나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고향 산키 습도는 벌판 길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꿈. 현재 거쳐하는 고장의 지리적 조건이다. 또 다른 고장의 지리적 조건의 유사성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 고향 집까지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는 꿈. 하고 있는 일은 완성이 아직 멀었거나 성공에 있어서 많은 시일을 기다려야 함을 암시한다. 곡식을 마당에 쌓거나 덮어놓는 꿈. 집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에서나 어떤 기관의 청탁한 재물, 일거리, 작품 등을 암시한다. 콩알이 굴러들어오는 꿈. 곡식의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는 꿈. 자신이 경영하는 일에 해를 끼치거나 무능한 사람을 감원시키는 등 모든 일을 알차게 정립 보수하라는 것을 암시한다. 참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을 가려내거나 원고 정리, 사업 정리와 관계된 꿈이다. 곰을 죽여 웅담을 얻는 꿈. 합격이나 사업의 성공을 암시. 공작세를 소유하고 있는 꿈.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인물을 만나 교제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한편으로 신비한 여인을 알게 된다든가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과자를 받은 꿈. 후회를 받게 된다. 다만 과자를 주는 구문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난다는 암시이다. 교통사고로 다치는 꿈. 실제의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암시. 교통사고로 아이가 죽는 꿈.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면 걱정 마세요. 아이에게 좋은 꿈. 모르는 아이라면 새로운 일이나 사업에 도전하라는 암시임으로 과감하게 도전해도 괜찮을 시기가 온다. 구두를 사는 꿈. 큰 돈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구두에 관한 꿈. 외출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좋은 암시이다. 일이 발전하고 자신의 행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암시이다. 구슬과 같은 땀을 흘리는 꿈. 금면함을 발휘하여 큰 대업을 쌓아 명예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한때 절제 없는 낭비로 집안이 기울기도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떤 일에 기진맥진하여 의혹을 잃게 된다. 군인 제복의 꿈. 일을 한 만큼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암시이다. 귀에서 쌀이 계속 나오는 꿈. 재물이 들어 오는 암시. 집안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 그네또는 시소를 타는 꿈. 어떤 소송사건의 일승일패를 암시한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꿈. 많은 재물을 편리한 방법에 의해서 얻거나 적을 섬멸하는 암시적 표현이다. 금붕어에 관한 꿈. 독신자가 금붕어 꿈을 꾸면 부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기혼여성일 경우 이혼을 암시하며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돈이 풍족해진다는 암시이다. 기둥이 쓰러지는 꿈. 아버지나 스승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 암시. 기린의 목을 잘라 죽이는 꿈. 명예로운 일을 성취한다는 암시의 꿈. 기린이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꿈.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거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암시.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꿈. 지으어 돈을 동시에 얻는다. 한편 악취인 경우는 반대로 돈이 나가는 것을 암시한다. 길바닥 또는 동굴 속 시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보는 꿈. 공적으로 승인하는 어떤 사건 등의 일부가 결여되어 있다는 암시이다. 길을 걸어가는 꿈. 자신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의 표시이다. 이때 정거장, 휴게소 등이 나타나 진행하는 진로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자신의 성숙도를 정확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길을 잃어 헤매는 꿈. 조만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암시의 꿈. 꽃꽂이에 관한 꿈. 꽃꽂이 할 만큼 줄기가 긴 꽃은 남성을 상징하고 수반은 여성을 상징한다. 이 꿈은 성적인 공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성접촉이 적어서 남녀 간에 서로 고민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꽃나무를 뿌리째 캐어드는 꿈.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꽃밭이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꿈. 둥실둥실 공중에 뜨는 기분 좋은 꿈, 유혹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꿈 등은 불길한 꿈이다. 중병인이 이런 꿈을 꾼 경우는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꿈 속에 정육점이 나왔다면.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와의 노정을 돈 독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육점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꿈을 꾸었다면 옛 친구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냉장고 속에 음식물이 썩어 있는 꿈. 성교에 대해서 억제심 또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암시이다. 넓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오거나 빨리 마음을 잡고 하는 일에 열충하라는 암시. 논밭에 허수아비가 서 있는 꿈. 사기 속임수의 경계의 암을 암시. 논밭에 발이 빠지는 꿈. 이것은 약간 복잡한 뜻이 있어서 검수와 낭비의 갈등을 암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꿈. 좌절이나 사고의 암시. 무리한 일이나 새로운 일이나 여행을 삼가해야 한다. 누군가가 웃으며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꿈. 아는 사람 중에 신상의 위기가 있음을 암시. 누군가가 자신을 발로 차이는 꿈. 상대방에게 멸시나 명예훼소를 당한다는 암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꿈. 새로운 전기를 맞아 생활에 활기를 띄게 될 암시. 누런 암소가 검은 송아지를 낳는 꿈. 태몽으로 이 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누워있는 자기 머리 위로 다른 사람의 발이 쭉 뻗어 있는 꿈.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암시. 누워있는 자기 발 아래 다른 사람 앉아 있는 꿈. 어떤 일에 진행이 안 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암시. 눈썹이 초승달처럼 산뜻하고 가지런히 난 꿈. 국위 공명과 명예가 있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지혜, 예술작품, 국위, 명예희망, 성격, 친인척, 형제, 마음, 믿음, 진실, 총명, 위지, 통찰력 등을 상징한다. 늑대를 쫓아다니는 꿈.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닌다는 암시의 꿈. 다른 사람에게 과자를 주는 꿈. 파트너와의 사이가 나빠질 것을 암시합니다. 다리를 굽혀 일어날 듯 앉을 듯 엉거주춤해 보이는 꿈. 짐트양란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날이 갑자기 떨어지는 꿈. 아는 사람 중에 불행이 다가올 암시임. 당신이 신문을 하거나 받거나 하는 꿈. 당신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구시를 차지우고 하는 것을 암시. 대통령이나 임금을 만나 절을 한 꿈. 비인상봉의 암시이자 입신, 출세가 암시되는 행운의 꿈이다. 도망가는 꿈. 마음이 약한 삶이 많이 꾸게 되는데 실패나 후회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타인에게 뒤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암시이다. 돈 중에서 금줄이 쳐져 있고 상자가 씌어진 것을 받는 꿈. 금액이 암시하는 시일 후에 크게 이득을 얻는다. 돈을 잃어버리는 꿈. 애정의 낭비벽을 암시하고 있다.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암시의 꿈. 돌에 절을 하거나 돌 위에 오르는 꿈. 이성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동물의 간을 먹거나 요리하는 꿈.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암시이다. 돼지가 자신을 물거나 상처를 입은 꿈. 남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사기 등에 조심해야 할 암시. 두 개의 손으로 해를 잡았다 놓은 꿈. 20년 동안 세력을 잡았다 놓을 일을 암시하기도 한다. 딸기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는 꿈.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될 것을 암시한다. 딸기를 따는 꿈. 금전 상태가 좋아질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딸기는 남몰래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딸기를 먹는 꿈. 딸기를 먹는 꿈은 건강을 해체의 우려가 있는 꿈입니다. 딸기를 땄다면 경제 상태가 향상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보통 딸기는 남몰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땅 위에 누워있는 꿈. 근심이나 재난이 닥쳐올 암시의 꿈. 많은 갈매기가 자신을 둘러싼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자손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손의 재산을 탐낸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말곱비를 잡고 끌고 가는 꿈. 집안에 재물이 생겨 넉넉해질 짐죠. 미루던 일이라면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라는 암시.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절을 하는 꿈. 그만큼의 권세와 지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꿈은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된다는 암시이다. 말이 자신에게 급히 달려오는 꿈. 급한 소식을 듣게 된다는 암시이다. 망두석에 관한 꿈. 국가 또는 사회단체의 기둥이 될 거대한 인물의 상징일 수 있고 어떤 기관의 부서를 나타낼 수도 있다. 망두석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지위가 높아질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맥주를 마시고 있는 꿈. 개인관계에 실패하게 되며 타인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남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면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머리를 빗다가 빚이 부러진 꿈. 불길한 일을 예사하는 꿈. 사고에 주의하라는 암심으로 조심하게. 멍석 위에 앉아서 손님들과 무언가 분주히 이야기하는 꿈. 집안의 일이 복잡해질 암시임으로 조심히 생활하는 것이 좋다. 명마를 타고 다니는 꿈. 앞으로의 일들이 무난히 해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모르는 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꿈. 좋지 않은 소식이 오거나 자신에게 해가 될 사람이 나타난다는 암시. 그 개가 하얀 개이면 행운이 잇따라오거나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꿈.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는 꿈. 남의 앞에서 수모를 당할 꿈. 자신의 능력을 자만하지 말라는 암시. 모자에 관한 꿈. 타인에게 모자를 주는 꿈은 길몽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나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구하게 될 진조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거리가 주어질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